드로잉제이 화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수채화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채화 재료는 종이하고 연필 외에는 전체적으로 국산 제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물감이고요. 팔레트, 그 다음에 둥근 붓, 수채화 붓, 여기는 납작 붓, 종이, 지우개, 연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가지 재료에서 아 참 그 걸레가 있으면 좋은데 걸레가 없어서 휴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통은 가까운 문구점에 파는 물통 아무거나 구입하면 됩니다. 물감은 32색, SWC 신안에서 나온 물감입니다. 팔레트는 미젤로 팔레트입니다. 40색을 따서 쓸 수 있고, 붓은 화홍붓을 구입했습니다. 8호, 10호, 12호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납작 붓도 필요하기 때문에 납작 붓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제일 저렴한 걸로 해서 많은 정도 하는 걸로 그냥 세트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붓은 나중에 사용하면서 조금씩 더 좋은 재료를 사서 쓰면 됩니다. 찰지우개, 연필은 톰보. 스케치북은 스트라스모어에서 나온 수채화 스케치북입니다. 12장 들어있고 300g짜리입니다. 표면은 거친 질감이 아주 많이 거칠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매끄럽지도 않고, 중간 정도 됩니다. 앞뒷면 질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스프링으로 되어 있어서 한 장씩 뜯어서 쓰는 겁니다. 수채화 물감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이 빨간 건 모기한테 여러 방 물린 걸 긁었더니 저렇게 됐습니다. 보기가 좀 안 좋네요. 여러분 모기가 와서 물어도 절대 가르쳐 주면 안 됩니다. 첫 물감 이렇게 오픈했을 때 기분이 장난 아니죠. 그림을 아무리 오래 그려도 이 기분은 짜릿한 것 같습니다. 이건 색표와 잡다구리한 설명들인데, 이런 거 잘 안 읽어봅니다. 색깔은 외워두면 좋습니다. 다음은 파레트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우와... 파레트 괜찮니? 껍질만 보고 색깔만 보고 대충 구입을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파레트가 괜찮네요. 이것도 안에 설명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파레트 만든 회사에서 물감도 만든 것 봅니다. 뭐 딱히 끌리는 내용은 없는데, 아, 이건 좀 유용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파레트 관리하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있는 스폰지 같은 경우 파레트가 착색이 되지 않게 닦는다든지 그런 관리 요령이 적혀 있습니다. 관리 요령은 쓰고 바로바로 세척하고 닦아서 넣어놓는 게 가장 간편합니다. 일단 물감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그릴 때보다 어떨 때는 이럴 때가 더 기분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거 좋아하지. 감정 낭비. 구석탱이부터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감을 짜는 요령은 최대한 구석부터 이렇게 쭉 좌우로 누르듯이 안쪽으로 밀착을 시키면서 제일 안쪽도 밀착이 되고 왼쪽 오른쪽 붙는 면이 많게끔 짜줍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말랐을 때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튜브에 들어있는 물감은 원칙적으로는 튜브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짜서 바로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림 배우던 시절도 그렇고 요즘도 이렇게들 다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물감을 아끼는 방법인데 튜브에 물감을 짜서 건조를 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발색이 필요한 색깔만 따로 준비해서 짜서 사용하도록 하면 물감을 아낄 수 있고 좋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고급 고체물감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짜또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홍붓이 가성비가 참 좋습니다. 탄력도 좋고 일단 물에 붓을 한번 빨아서 처음이니까 아크릴붓 잔뜩 싸나 붓을 잡는 방법은 일반 연필 잡듯이 잡으면 됩니다. 세밀하게 할 때는 요렇게 짧게 잡고 이 젤에 놓고 그릴 때는 아주 길게 잡고 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필력이 빨리 좋아집니다. 거의 북 뒤쪽 것을 잡고 사용합니다. 세밀하게 할 때는 마찬가지 짧게 잡기도 하고 책상에 놓고 그릴 때는 너무 길게 잡으면 그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간 정도 여유롭게 잡고 가운데 정도 잡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 주황색 뒤쪽 주변으로 해서 편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수직으로 쓰는게 아니고 붓을 약간 눕혀서 70도에서 60도 사이 각도를 조금 주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옆면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제 손이 종이라고 본다면 수직에서 조금 눕힌 요 상태 요 정도 상태에서 위에서 보면 수직에서 요 정도 각도를 잡은 상태가 됩니다. 물감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직선 연습을 합니다. 세로선 오 조금 삐뚤어졌네요. 그럴 수도 있지. 세로선 꾹 누르면 이렇게 넓은 선이 나오니까 3분의 2 정도 닿게끔 해서 붓껏을 사용하면 요렇게 얇은 선이 나오겠죠. 연습하실 때는 한 중간 정도 굵기로 그리고 물감을 갤 때 대충 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감은 팔레트에서 충분히 개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색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개 줘야 됩니다. 새로 터치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쪽이 말랐으니까 위에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들어가는게 겹치기 기법입니다. 보색으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밑에 색이 비춰져서 겹쳐진 부분은 보라색 개를 띄게 됩니다. 물 조절이 중요한데 물은 끝이 살짝 한 방울 정도 맺히는 정도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터치를 겹쳐서 사용해서 붓터치가 최소한으로 보이게끔 넣는 방법이 있고 또 붓터치를 요렇게 쓰고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위에 터치를 올리면 각자의 터치들이 살아 있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물칠을 먼저 하고 그 위에 물감을 바르는 방법 앞에 터치가 보이도록 한건 건식 수채화 입시에서 주로 많이 대학 입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물칠을 먼저 해서 사용하는 것은 습식 수채화 라고 해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 수채화 작가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하지. 붓터치는 네 가지를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로 터치 다음 세로 터치 쭉쭉 붓은 쭉 지나가다가 끝부분에 살짝 떼는 방식으로 쓰면 됩니다. 옆면을 보신다 생각하면 요렇게 쭉 끝을 살짝 떼서 올린다는 느낌으로 끝이 살짝 맺혀지는 느낌 요런 식으로 붓터치를 연습합니다. 그 다음에 사선 연습 사선이 두껍고 얇고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일정하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약간 떼내듯이 쓰는 터치입니다. 그 다음에 얇은 터치 얇은 붓터치는 붓 끝을 사용해서 얇게 두께 조절을 일정하게 해서 라운드도 사용하고 직선도 하고 다양하게 연습해 봅니다. 이상으로 수채화 재료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수채화 재료 소개이기 때문에 기법적인 부분이나 터치는 요런 것들은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수채화 기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는 영상을 따로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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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